한국가스안전공사가 31일 충북 혁신도시 본사대회의실에서 2024 글로벌 가스안전 정책 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20개국 정보에너지 자원 담당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으며, 국가 간 가스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우호관계 증진의 목적으로 열렸습니다. 행사는 한국의 가스안전관리 체제 및 우수 사례, 한국의 수소정책과 수소안전 인프라의 소개로 시작했습니다. 이어 글로벌 참가국을 대표해 카자흐스탄, 콜롬비아, 인도네시아 정보 관계자의 발표와 전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. 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이 자리를 통해 가스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강화되고, 국가 간 가스안전 및 산업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